아우디 쿠리아가 베스트셀링 중형 SUV Q5를 쿠페형 모델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를 출시하고 오는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이들 밝혔다. 아우디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는 Q5 라인업 중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쿠페형 SUV 모델로 역동적인 퍼포먼스,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 효율성, 스포티하고 강렬한 디자인과 높은 수준의 실용성이 주요 특징이다. 외관 디자인은 스포트백 특유의 우아하게 이어지는 면속적인 숄더 라인과 함께 완전히 기울어진 리어 윈도우와 높게 장착된 리어 범퍼, 크롬 윈도우 몰딩, 파노라믹 썰루프 등을 통해 스포티하고 우아한 쿠페형 디자인을 완성했다. 여기에 전면에 낮게 위치한 팔각형 신비 프레임과 더 커진 측면 공기읍 입구가 아우디 Q 모델 특유의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특히 아우디의 LED 기술이 집약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는 촘촘하게 대열된 다이내믹한 시그널이 적용되어 차체의 윤곽을 강조해 우아함을 더해줄 뿐 아니라 비티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와 안전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에는 티타늄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알루미늄 실버 버티컬 프레임, 매트 블랙 리어 디퓨저 및 언더런 프로텍션 등이 적용된 어드밴스드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에 19인치 오더블한 스타일 길을 장착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드러낸다. 반면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 프리미엄은 S라인 엠블럭 및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측면 공기 흡입구, 매트 알루미늄 실버 언더런 프로텍션, 매트 블랙 리어 디퓨저 등이 적용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20인치 오비 스포크 스타 스타일 휠을 적용해 우아함을 더했다. 실내는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의 경우 알루미늄 롬버스의 일레이를,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 프리미엄에는 피아노 블랙 일레이와 블랙 헤드라인인 등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을 갖췄다. 차체를 가로지르는 수평 라인이 편안함을 강조하며, 계기판의 전체 너비를 따라가는 트림 스트립은 세련되게 마무리되어 차량 내부의 우아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멀티컬러 조명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도어 엔트리 라이트, LED 독서 등을 탑재해 아우디의 고풍경 감성을 더했다. 여기에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갖추었고, 뒷좌석 등받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접을 수 있어, 적재 공간의 유연성과 실용성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패드 시프트 및 열선이 내장된 3스포크 가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을 비롯한 다양한 시트 기능 등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향상된 편안한 이동의 즐거움을 선호한다. 파워 트레이는 2.0m 4기통 비젤 직분 4컵을 찾아 TD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40.78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7단 에스트로닉 자동 변속기는 울트라 기술을 통해 아우디 고유의 4륜 구동 시스템인 쿼트로 구동 시스템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 운전자는 컴포트, 오토, 다이내믹, 효율 모드를 비롯해 개별화된 주행 프로필까지 선택이 가능해 개인별 최적화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7.6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22km, 연비는 복합 기준 13kmL이다. 이 밖의 신차에는 카메라를 사용해 전방 100m 범위까지 도로 위에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스캔해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일련의 경고를 보내거나 차량을 비상 제동시키는 프리센스 시티,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인 사이드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을 탑재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또한 Q5 스포트백 40TDI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후방 카메라가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 프리미엄에는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액티브레인 어시스트를 비롯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및 파크 어시스트 등이 탑재되어 진일보안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12.3인치 터치 스크린에서 이용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버추얼 콕피 플러스와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는 운전자가 모든 차량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폰 컨텐츠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무선 충전, 아우디 커넥트, 6채널 10 스피커의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등을 갖추어 드라이빙에 즐거움을 더했다. 아우디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 가격은 6,769만 6천원, Q5 스포트백 40TDI 쿼트로 프리미엄은 7,358만 6천원이다.